2021 멜론 뮤직 어워드 베스트 뮤직 스타일상 수상자는 호미들입니다. 베스트 뮤직 스타일 호미들 음악, 캐릭터, 메시지가 완벽한 삼박자를 이루며 힙합 음악의 새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. 작년에 저희가 신인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멜론에서 상을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래퍼답게 앨범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 상황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12월에 앨범 나오는데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왼쪽 아래. 감사합니다.